지역사회에서 완벽한 브로커라고 볼 수 있죠. 마음대로 그 너대 인자 진짜 나도 고발할 거대 인자. 가시라고요.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. 본인 맞으세요 CCTV? 성신들이야. 나네들이 무조건 겨우 사람의 아이를 다할게요. 지역사회에서 완벽한 브로커라고 볼 수 있죠. 마음대로 그 너대 인자 진짜 나도 고발할 거대 인자. 가시라고요.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. 또 본인 맞으세요 CCTV? 성신들이야. 나네들이 무조건 겨우 사람의 아이를 다할게요. 지역사회에서 완벽한 브로커라고 볼 수 있죠. 마음대로 그 너대 인자 진짜 나도 고발할 거대 인자. 가시라고요.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. 또 본인 맞으세요 CCTV? 성신들이야. 나네들이 무조건 겨우 사람의 아이를 다할게요. 지금 시작하는 중. 아니, 저의 시들 caused object.